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소백산 산속에 있는 화전민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도 한겨울 입니다 날치가 진짜 장난 아입니다 아 기다 산속에 오래된 화전민 가옥에 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마을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고 다 없어진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저거 보고 하는 얘기 같은데요 저쪽에 산자락에 흙집이 하나 보이네요 소백산 날씨도 대단합니다 바람이 완전 칼바람입니다 맞네 지금 맞는것 같은데요 이쪽에 양철 집인지 창고인지 하나 양철로 만든게 보이고 저쪽에 또 흙집으로 하나 있네요 이 마을이 생길때부터 있었던 집입니다 동네 주민 말로는 족히 100년은 더 안됐겠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무 가지가 많아 가지고 찾아 들어가는데도 애로사항이 많네요 완전 오래된 흙집이 많네요 사람이 안사니까 어느정도 무너져 가지고 한쪽으로 많이 내려앉았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이제 이렇게 나무를 대고 흙을 쳐 발라 가지고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렇게 살아라 하면은 상상도 못하지요 위에는 양철로 지붕을 만들었네요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가 대략 해발 한 600꽂이 이상 되는덴데 소백산 날씨도 예단한 곳에 집을 지어 놔놓고 생활을 했으니까 힘든 삶이 느껴집니다 집이 많이 기울었네 여기서 보니까 뒤쪽으로 어느정도 넘어갔네 아마 여기가 정지같은데 경상도말로 부엌을 정지라 하거든요 저 백열구 정구 담아도 보입니다 콘센트도 보이고 이곳이 방이네요 안에 쓰던 가재도구, 서랍장 그런게 보입니다 말벌 지어놨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작은 방이네요 옛날 신문이 붙어 가 있는데 엄청 오래된 신문 같은데요 엄청 오래된 신문 같은데요 오늘 사육을 사육을 안 했겠나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라면 한 그릇 좀 먹을 수 있어요? 예예 분위기가 되게 좋네 아니 아까 잠깐 왔었는데 아까 우리 식사 예약 손님이 있어가지고 주인장님이 커피를 그냥 마시라고 공짜로 주시더라고 예 좀 그래요 주인이 조금 이상하지요 아니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예예 이 마을 생긴 지가 몇 년 됐어요? 이 마을 생긴 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자료에 의하면 여기 비로사가 신라말 올해 초에 생긴 절이거든요 엄청 오래됐죠 예 그러니까 그 마을 비로사가 생기면서 비로사에 딸린 사촌이 여기 달벌골이에요 아 그래가 이 마을 역사가 시작이 됐구나 그럼 우리 주인장님은 여기 사신 적 난 여기서 태어났죠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그럼 바깥에 나가서 사시지 않고 오롯이 태어나서 여기서 초등학교 다니다가 그럼 학교는 어떻게 다녔어요? 여기 학교가 없잖아요 여기 분교 아 분교 그때 분교했는데 옛날에는 학교까지 가려면 1시간 반 걸어서 1시간 반요? 또 봉대까지 가면은 2시간 왕복 4시간을 걸어다녔죠 거의 하루 다 가네요 학교가 또 뭐 그럼 주로 여기서 농사 그러니까 이제 화잔민 자제들이니까 여기는 논이 없죠 그렇죠 전부 반 옥수수, 감자, 콩 그런 농사 있죠 그래서 이제 밥도 옥수수 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렸을 때는 진짜 가난의 원조 원조 맞습니다 그럼 주인장님은 여기서 등산객들 여행 오는 사람들한테 신터 운영하면서 그거는 이제 그거 한기는 지금 불과 한 40년 정도 밖에 안 됐고 오래 됐네요 그거 제가 한 게 아니라 예 우리 부모님이 하시다가 아 위 내가 나이 좀 들면서 서울 가서 살다가 다시 이제 내려와서 동원이나 하시는 것을 내가 물려 받은 거죠 마타가 하시는구나 물려 받으면서 집도 옛날 집을 조금 수리하고 민박도 하시고 예 우리 민박도 하고 이제 주막집도 하고 산에 갔다 내려오셔서 여기 라면도 드시고 여기는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푹푹 들어갑니다 이거 화장실인가? 아이고 아 아 맞네 화장실입니다 서프챙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화장실 아닙니다 관계자 외출입금지 아이고 미안합니다 집 분위기가 화장실 같이 보이는데 풍광은 좋은데 지어놨네요 농막처럼 사용을 안해요 보니까 이 집도 보니까 상당히 오래돼 보이네요 장갑도 쌓여져 있고 아마 사람은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장작은 한 것 다 갖다 놨네 냉장고 못쓰는 게 바깥으로 나와 있고 사람은 안삽니다 아마 봄되면 올라오실랑가 밖에 장독이나 머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밤송이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밤송이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리로도 항아리가 많이 나와 있네요 아 길이 잘못 떨어졌네 내려가야 되네요 대략적으로 여기서 보니까 마을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데 최 열 가구도 안사는 것 같아요 계곡 쪽에 특이한 운막인지 집이 한 채 보입니다 이런 곳에 지어놨네요 입구에는 가마솥도 보이고 우리나라 전통 가마솥입니다 이런 거에 닭백소개가 무면은 진짜 꿀맛인데 싱크대도 나와 있고 이게 방이인가 이 밑으로 나무가 올라오니까 나무를 살린 채로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렇게 지어 놨네요 바람소리만 들어도 깃대기가 다 으는 것 같습니다 이 조그맨게 무슨 사단같은데 문이 잠겨가 있네 아.. 적어 놨습니다 이게 산신강이라고 써 놨네 사는 집이 아니고 산신강입니다 산신강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산신강입니다 계곡 물소리가 참 좋지요 이런 소리만 듣고 있으면은 마음이 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달밭골 방문하실 경우에는 상가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도보로 마을까지 대략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길은 평탄하니까 시험시험 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달밭골 한바퀴 돌아보고 떠납니다 감사합니다 ớober uter 여러분 수정 지OULD